안녕하세요. 컴퓨터 존입니다. 어제 구입한 LG 노트북 인데요. 노트북 포맷을 좀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. 그래서 저희가 출장을 갔구요. 바로 전원을 켜보니까 이렇게 설명서가 나오더라구요. 아무튼 저희한테는 솔직히 필요가 없죠. 바이오스로 들어가 봤어요. 그런데 사양이 굉장히 좋죠. 그래픽 카드만 조금 더 좋은걸로 내장이 아닌 더 좋은걸 했으면 게임도 가능했을건데 조금은 아쉬운데요. 게임이나 이런것만 제외하고는 다른 작업은 다 잘 될 거에요. 암튼 부팅 순서를 바꿔줬구요. 곧바로 이제 포맷을 진행을 하는데요.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가 있어요. LG전자는 이렇게 프리도스 모델에는 굳이 프리도스 모델이 아니더라도요. 파티션을 나눠놔서 DNA라고 드라이버가 따로 있어요. 여기에는 이제 각종 드라이버나 유틸리티를 설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데요. 초보자분들은 지우지 않는게 좋겠죠. 근데 저희는 솔직히 지우는게 편해요. 있으나 마나 하니까요. 설치는 금방 끝났구요. 이제 한글이나 오피스 같은 것도 프로그램도 설치를 해 드렸고 그리고 이제 다른 파티션, 아까 말씀드렸죠. 설치시에 DNA 드라이버 들어가면 이렇게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가 있구요. 설치가 끝나면 곧바로 또 실행이 돼서 각종 드라이버를 다 설치를 해줘요. 지금은 설치되는 과정이라서 아직 기본 시스템 장치가 안 잡혔는데요. 다 잡혔어요. 아무튼 인터넷도 무선으로 설치 단계부터 연결을 했었구요. 드라이버는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제대로 잡힌 것 같죠. 이렇게 무선이든 유선이든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라면 어떤 기종이든 이제 포맷은 가능하세요. 단지 속도가 너무 느리면 또 그것도 문제니까요. 아무튼 현장에서 바로 진행을 해 드렸구요.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. 시간은 여기까지. 시간은 여기까지. 감사합니다.